아 그럼 지지기사님 같은 거. 그런 얘기죠. 어후. 자신 없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전 형이 주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 10분 뒤에 바로 게임 시작하고 그 전에 저희 팀업 좀 다지고 저희께 좀 패스 좀 하고. 작전해? 네 작전해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야 그거 봐. 똥을 사라지고. 똥 냄새가. 뒤따르는 우리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이야. 확실히. 보니까 이 오르막길 조금만 올라와도. 정말 거짓말 아니고 가쁩니다. 가지. 와. Au.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경이다 절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